안녕하세요. 판례용보 오문정지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5일자 판례용보 민사 비용 절감과 손해액 추정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28일이고 사건번호는 2021-310-87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 소고요. 원고는 피해회사고 피고가 경쟁회사입니다. 치매회사를 한거죠. 치매회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2013년 7월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이 사건 구동장치를 독자 개발합니다. 이 구동장치를 피고가 구입을 해서 리프터라는 완제품을 시작해서 판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원고가 피고한테 리프터라는 완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위해서는 서면 심사를 해야 되니까 도면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이제 제공을 하게 된 거죠. 도면을. 이 피고가 이 도면을 받아가지고 요 도면을 이용해서 중국 업체한테 이 도면을 따라서 그대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중국 업체에서 수입해가지고 완제품을 생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로부터 구입을 했었는데 이거를 싼 가격으로 중국 업체, 똑같은 제품을 중국 업체로부터 발사했기 때문에 원고 매출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피고가 부정경제행위 금지 청구매에 손해배당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부정경제행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손해액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정경제 방지법에 보면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추정.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정을 어느 정도 하게 되냐면 여러가지 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침해 회사가 얻은 이익을 그냥 그 피해 회사의 손해로 추정해버린 겁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죠. 매출이 침해한 이전과 이후로 비교해서 매출이 이만큼 증개했다. 그러면 그것도 그냥 손해라고 해버린 거죠. 이 초내 추정시에 입증 책임이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부정경제 방지법상 침해 행위로 인한 이익에는 제조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도 침해자 이익으로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침해자 이익이 보통 판매 증가 아니면 남의 제품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판매한 판매 대금 전체가 다 이익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익들을 추정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부품 하나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 그러니까 원고로부터 100만 원을 사야 했다면 중국 업체로부터 한 20만 원을 사셨다면 80만 원의 비용 결과비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80만 원의 비용 절감 이익을 침해자 이익으로 보고 그거를 손해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해액을 침해자가 얻은 이익으로 추정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침해자가 실제로 원고가 얻은 이익을 받은 손해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추정치보다 너무 추정치가 훨씬 많다. 많다. 이렇게 하려면 침해자의 피해자 회사의 실제 손해액을 침해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거입니다. 입증책이 반대되는 거죠. 원래 손해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정정치반신법의 추정규정에 의해서 이 실제 손해액을 가해 회사, 가해자 측이 입증을 해야만 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에서는 비용 절감 이익을 추정, 피해자의 손해로 추정을 했고 그게 너무 많다라고 주장한다면 가해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증을 해라. 입증 못 했으니까 그냥 추정한 걸로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고 기각을 하는 거죠. 이 부정경쟁 행위를 인정을 할 경우에 결국 손해액의 인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정규정이 굉장히 강력한 효력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때 이 추정을 뒤집을 하는 방법은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거고 그거는 추정을 뒤집을 하는 쪽, 추정을 뒤집을 하는 쪽이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된다. 결국 이 침해액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가해자가 입증해야 되고 추정치가 너무 적다라고 한다면 실제 이분 손해를 원고가 입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추정 규정에 의해서 손해액이 인정을 했다면 그 추정 규정을 많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되고 적다라고 한 쪽이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된다. 이 둘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정경제방지법에서 침해추정규정이 있다는 거 그리고 추정규정을 뒤집으려면 실제 손해를 뒤집을 하는 쪽이 입증해야 된다. 이것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